지난주 금요일 5천원만에 국내 증시가 크게 반등을 했죠 특히 코스닥 지수가 무려 5%나 급등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많이 오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반대로 금요일 이전까지는 정말 최악의 한 주였습니다 다 같이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미국은 오르는데 우리나라만 계속해서 빠지는 열받는 상황이 연출이 됐죠 이에 따라서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 지속적으로 반대 매매로 나왔고요 목요일에는 기관들의 로스컷도 발동을 했습니다 실제 23일, 24일 개인 투자자들은 양시장에서 엄청나게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반대로 외국인은 같은 기관, 물론 코스피는 아니에요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틀 연속 순매수를 했고 특히 24일에는 무려 4천억 원 가까이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를 했습니다 증시의 주도 세력인 외국인이 최근 시장에서 지속적인 매도로 시장을 급락시킨 다음에 반대 물량이 나오자 이를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외국인은 개인이 팔아치울 때 어떤 주식을 저가에 쓰러 갔는지 개인은 23일, 24일 이틀 연속 매도를 했지만 같은 기간 외국인은 이틀 연속 순매수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손절을 했는데 외국인은 매집한 종목의 섹터입니다 23, 24일 이틀 연속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산 100종목을 기준으로 이렇게 섹터 구분을 해봤는데요 다양한 업종을 매수하긴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제약바이오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담았다는 점입니다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무려 25%에 해당되는 주식들이 바로 제약바이오 주식들이었어요 제약바이오 주식은 2020년 4분기 그때부터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었죠 2021년에도 거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최근 하락장에는 더 많이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종목을 살펴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SK바이오사이언스, 일동제약, HLB생명과학 등입니다 특정 바이오테크, CDMO 사업자 그렇게 매수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냥 제약바이오 섹터를 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딱히 특별한 호재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이 빠진 것 앞에 장사 없다 라는 말처럼 수급이 너무나 깔끔하기 때문에 팔 사람 다 팔고 나간 상태라서 이런 주식들은 조금만 사도 급등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특별히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소외되어 있었던 제약바이오 섹터가 외국인이 매집한 의외의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미디어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미디어는 방송사 이런 것보다도 바로 엔터사입니다 외국인이 23, 24 연일 매수한 순매수 상위 종목 중에서 하이브, JYP 엔터, SM, YG 엔터테인먼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엔터사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디어 주식들이 최근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BTS가 신규 앨범을 발매를 하면서 이걸 끝으로 그룹 활동은 중단하겠다고 밝혔죠 그때 당시에 하이브 주가가 20%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 대장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장주가 무너지니까 나머지 그런 주식들 역시 동반 하락하면서 멀티풀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급락을 했다 사실 하반기 전망이라든지 실적은 괜찮습니다 물론 하이브, JYP를 제외하고는 2분기는 약간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대목이죠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계가 아니라 방위산업, 그쪽 업체들, 항공우주와 관련된 그런 주식들을 매수를 했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손절했는데 외국인은 매집한 종목 중에서 특히나 외국인이 많이 산 상위 20개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동제약부터 SKC까지 이런 종목들을 외국인은 많이 쓸어 담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시가총에 나와 있고요 24일 주가, 그리고 52조 고가 대비 얼마나 하락을 했는지 그 다음에 2020년 예상 영업이익 얼마 정도 증가할 것인지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의 기준은 외국인이 24일, 23일 이틀간 많이 산 그런 종목들을 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는 업종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이 중에서 다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많이 빠진 종목들 그래야지 개인은 손절했는데 외국인은 외지판 종목 조건이 성립이 되니까 그런 종목들 몇몇 개만 알아보면요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일동제약이죠 재미있는 게 개인이 340억을 순매도했는데 외국인은 340억 원을 고스란히 샀습니다 외국인이 다 받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일동제약은 시장과는 좀 동떨어진 종목이죠 4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이 모멘텀 때문에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또다시 폭락을 했죠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이 좀 저가 매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참 애증의 종목이죠 52조 고가 대비 45% 하락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2020년 고가 대비로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한 60% 정도 그 정도 급락한 수준이죠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전용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한 40%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램시마 SC 신제품에 속하죠 램시마 SC 매출 비중이 10%로 올라오면서 일단 실적을 견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트룩시마, 허주마 기존의 주력 제품입니다 이게 유럽에서 직판체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 매출과 마진 회복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특히 작년에 출시한 신제품이죠 유플라이마, 이것도 하반기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신규 매출이 또 더해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동안 주가가 부진한 게 2020년 대비 2021년 예상됐던 성장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성장이 올해 2연돼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반등은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천보입니다 천보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35%나 급락을 했죠 2차전지 치고는 상당히 많이 하락한 편입니다 에코브로 비임이라든지 LNF 같은 경우에는 고가 대비 한 10% 정도밖에 조정을 안 받았어요 그만큼 2차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견조한데 그럼에도 천보는 좀 많이 조정을 받았다 천보가 2차전지 4대 소재 중에서 전해질을 만드는 업체죠 그 중에서 피전해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약간 좀 제너럴한 일반적인 제품이에요 그게 6불화 인산 리튬 원재료거든요 여기 가격에 연동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 6불화 인산 리튬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증서를 많이 해서 공급량 증가 이슈가 있었고요 최근에 도시 봉쇄를 지속을 하면서 전기차 생산 감소가 있었죠 그래서 가격이 급락을 했다 따라서 이러한 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부진이 한 2분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이 이제 도시 봉쇄를 해제를 하고 코로나 종식 선언 이런 걸 슬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다시 하반기에는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성장 동력은 P전해질이 아니라 F전해질입니다 P전해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좀 일반적인 제품이에요 하지만 F전해질은 기술 진입 장벽이 좀 있고요 보호부가 가치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나 매출액이 증가에 따라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에코프로라는 종목이에요 에코프로가 에코프로BM 양극재 제조업체죠 그리고 에코프로HN 환경과 관련된 그런 자회사입니다 두 상장사를 보유한 약간 지주회사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비상장 회사로 에코프로CN이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바로 폐배터리 재사용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LG엔솔과 협력해서 이쪽 시장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증설 역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7월 중순에 폐배터리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성인하이텍이 상장을 진행을 합니다 IPO를 해요 만약에 성인하이텍이 양호한 IPO 성과를 보인다면 이때 맞물려서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있죠 이것도 참 개인 투자자들의 애증의 종목이죠 무료 고가 대비 하락률이 70%가 넘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 백신 치료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바백스 백신 위탁 개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자체 개발한 백신도 있습니다 스카이코비온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부터 국내에 출하되고 있고요 스카이코비온은 오는 3분 기준 유럽의약품청 세계보건기구 등의 허가를 기대를 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엔데믹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백신 접종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점점 겨울로 갈수록 그 다음에 또 변이도 생기겠죠 그때 되면 다시 코로나 환자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약간 좀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 코로나 치료제에서 벗어나서 폐렴 규근 백신이라든지 다른 그런 백신을 성공적으로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성과가 있어야겠죠 지금까지 개인은 팔아치웠는데 외국인이 저가에 쓸어 담은 그런 주식들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 중심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긍정적인 것은 금요일날 미국장이 큰 폭으로 상승을 마감했다는 점입니다 다우, 나스닥 할 것 없이 2%에서 3% 넘게 급등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종가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매수세가 몰리면서 종가를 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분입니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시죠 이분이 작년 한 12월 말부터 계속해서 기준금리 3% 이상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 이현 중에서 가장 초매파 강경한 그런 스탠스를 취했어요 파월이라든지 나머지 연준 이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필요 없다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말했다라고 한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3% 가야 된다 그래야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점에 와서는 이분의 말이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파월 의장보다도 블러드 연은 총재의 발언이 시장에서는 더 신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금요일날 이런 발언을 했어요 최근에 금리 인상에 따라서 경기 둔화 이런 우려가 너무나 과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 물론 금리 인상은 경기 둔화를 시키겠지만 성장세를 다소 좀 늦출 뿐이지 큼친 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이어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완화되면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오히려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처음으로 약간 좀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좀 환호를 했다 너무 과했구나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국제유가 고점대비 좀 많이 조정받았죠 곡물 가격 역시 어느 정도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좀 누그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사실상 약간 좀 이번 주 국내 증시도 기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 중에 중요한 이벤트라고 본다면 G7 정상회담이고요 여기에서 얼마나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 하락을 위해서 약간 좀 러시아 쪽에 대한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소비자 관련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확실하게 둔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약간 좀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7월 달로 넘어가서 본다면 7월에 실적 발표가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가이던스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발표하면서 또 한 번에 뭔가 불확실성적인 그런 기업들이 멘트를 날린다고 한다면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CPI, 6월 CPI가 발표가 되는데 실제로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농산물 가격이 둔화되면서 CPI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온다든지 그래서 자이언트 스택 가능성이 낮아진다든지 그런 이벤트는 또 한 번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도 하락할 요인이 있고 상승할 요인도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약간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긴축의 스탠스가 끝나야 됩니다 본격적인 완화 스탠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증시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간에 참 어려운 시기 여러분의 자산 잘 지키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